지금부터는 부동산 문제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번에는 태릉의 군 골프장 부지에 2만 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. 이 말에 주변 땅값, 집값이 또 들썩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들은 이 골프장 역시 그린벨트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군원영 기자가 보도합니다.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. 82만 제곱미터로 약 8천 채에서 1만 채까지 들어설 수 있습니다. 근처 육군사관학교 부지와 태릉선수촌까지 개발되면 최대 면적은 250만 제곱미터. 2만여 채의 대규모 단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. 이곳 활용을 검토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에 주변 집값은 벌써부터 들썩입니다. 지난 6일 6억 5천만 원에 거래됐던 갈매지구 전용 111제곱미터형 아파트는 지난 11일 7억 1천만 원에 팔렸습니다. 현재 호가는 7억 8천만 원까지 뛴 상황입니다. 시민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했습니다. 그린벨트를 보존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말이 모순이라는 겁니다. 그린벨트 내의 군사시설로서 실제 주택 공급지로 적합하지 않습니다. 그린벨트라는 것은 아까도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람길 그리고 불투수층에 대한 가치가 있습니다. 정부는 이르면 다음 주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 TV조선 권은영입니다.